2009년 신헌법을 보면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지구라는 어머니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줘요 지구의 생존 권리를 보장한다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 이런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헌법이 나왔던 것은 원주민 투쟁의 결과예요 52년까지는 원주민은 국가운영에서 배제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연구소 3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2%입니다 저희 3%와 함께 또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특히나 못 가본 나라들을 주로 여행해보는 지구본연구소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리비아만 가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주실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 박사님은 확실히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 방송만 올라가면 무조건 듣고 보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최프노님, 지구본연구소만 보지 말고 오늘 아침 페이지투나 퇴근길 페이지투도 봐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최프노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지구본연구소만 본다고 그러면 아, 그렇겠네, 그렇겠네 우리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준영 이걸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그게 3% TV든 5% TV든 관계없이 그냥 최준영만 왜 그러십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팬덤의 주인공 우리 신과 함께 아이돌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리비아를 가는 거죠? 네, 볼리비아 가는데 지난 시간에 볼리비아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유윤희 사막 이야기하고 리튬 이야기하고 막판에 리튬과 배터리 이야기를 했더니 김 프로님께서 2차전지 너무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2차전지 테마주 투자한 분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항상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최 박사는 그렇게 안 봤는데 또 달립니다 정 박사님 참 그리고 박사님,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리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 테슬라 자동차 이야기도 있고 잠깐만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나 잠시 과학 시간으로 전환을 시켜보겠습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건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건전지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 까보면 까보면 까만색 까만색 뭐가 들어있고 그 까만 게 이제 망간이죠 망간 아 망간이에요 양극의 망간 음극의 아연 그래가지고 이제 망간전지라고 보통 부르죠 한번 쓰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는 전지를 1차전지 이렇게 부르는데 대부분 망간이었다가 2차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전식 전지라는 게 이제 니켈 네 이번에는 니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 19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소니 워크맨 들고 다니던 분들은 이제 껌딱지라고 보통 부르는 껌처럼 생긴 니카드 전지가 있어요 네 니카드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하는 거 정말 신기했죠 보면은 그전에는 맨날 그 배터리 감아서 이렇게 볼펜 끝에 담아가지고 돌리다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니켈 카드뮴 니켈 카드뮴 이라는 이 전지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충전을 하는 전지가 있구나 꼭 납축 전지 자동차 배터리 말고도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줬고 그러다가 이제 니켈 수소 전지가 이제 나왔죠 니켈 수소 네 그래서 니켈 수소 전지가 이제 사실은 그 작은 원통형 전지 이런 충전 등으로 많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보면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이제 들어가는 원료인데 그러면 리튬 도대체 왜 남았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리튬이라는 물질이 이온을 방출하거나 이런 원리로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건전지를 만들기 전지를 만들기 좋은 물질인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 리튬이라는 물건은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죠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 뭐 이런 거 전부 다 리튬이잖아요 배터리 들어가 있는 건 다 배터리는 다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가끔 터지잖아요 예전에 그 삼성 갤럭시 노트7 한 번 났었잖아요 2016년도 말 이 리튬 전지의 가장 큰 단점은 폭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못으로 이렇게 분순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든지 물을 분다든지 노출된 상태에서 그러면 폭발해요 그러니까 폭발하듯이 연소가 바로 지는데 현재까지는 끌 방법이 없습니다 끌 방법이 없어요 네 한번 불이 나면 끌 방법이 없어요 다 탈 때까지 기다려요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ESS라고 그러죠 이제 에너지 저장 장비 ESS 불 나가지고 이제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 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만 치워야 돼요? 소화기 막 뿌려도 안돼요? 안돼요 워낙 그게 자체적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물건이죠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투기 같은 경우도 1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전투기들은 너무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뭔가 고장이 나도 잘 활강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요즘 나오는 전투기들은 뭔가 전기가 딱 끊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 돌멩이처럼 떨어져요 아 그래요? 1970년대 미국에서 이제 연구실 차원에서는 조금 성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거를 이제 상업화 성공시킨 거는 1991년에 우리 일본의 소니 형님들이죠 아 일본이에요 또? 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조는 소니입니다 보면은 음 그래서 파나소닉이나 일본 업체들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도 199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모델이에요 오래됐네 네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아직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전기화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술 발전이 되게 빨리 되는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뭐 일련의 무허 옛날 무허 법칙도 있었구만 이랬는데 전기화학이라는 이 분야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 분야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것 같아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전에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우 느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소니가 개발했을 때 나왔던 리튬이온 배터리 전압이 3.7V인데 네 지금까지 0.1V도 못 올리고 있어요 보면은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폭발하든지 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도자료 숱하게 보실까요? 언론에서 보면은 뭐 한 번 충전하면은 800kg 가는 걸 개발했어요 뭐 두께가 얇아지는 플렉서블한 뭐가 남았어요 제 기억에 한 십몇 년 동안 보는데 단 하나도 상용화될 수 없어요 실험실 차원에서도 사실은 재현이 잘 안 돼요 그분이 A라는 걸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해봐도 잘 재현이 안 돼요 한 번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정말 맞는 실험이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양산으로 딱 오는 순간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비싸지든지 원하는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기자동차로 제일 유명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G나 삼성 SDI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각형이라고 그러죠 파우치 네 이런 배터리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써요? 그 18650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1차전지 같은 우리 그냥 조그마한 원통형 전지 네 그거를 수백 개를 바닥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아 수백 개를 아니라 수천 개를 그냥 접착제로 쫙 밑에 깔아놓습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전압을 만들어 가지고 건전지 그리고 수천 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델 S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셀이 그러니까 셀 단위가 이제 모듈이 한 모듈이 444개니까 곱하기 16개 그러니까 대충 한 7000개 정도가 깔려 있네요 되게 옛날 기술을 파나소닉이 만드는 그 옛날 그 오래된 배터리를 가지고 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의외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회사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8650 같은 이제 이 오래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파나소닉한테 공급을 받지만 뭐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고 일본도 만들 수 있고 중국도 만들 수 있고 전세계 이거 못 만드는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어느 배터리 회사에 목을 잡히지 않고 원할 때마다 자기들이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작은 배터리를 쫙 붙이기 때문에 바닥에다 깔던 뭐 어디다 깔던 자유자재로 이제 이걸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전자 전기차들은 전기차들은 이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앞에다가 딱 갖다 놓은다든지 뒤에다 갖다 놓은다든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지만 네모란 각진 모양이라는 게 이제 제한점이 있는 거죠 아 테슬라만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되게 옛날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테슬라가 되게 현명한 방식을 채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델S 같은 경우는 딱 그 정중앙에 미드쉽 엔진이 미드쉽 엔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배터리가 딱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딱 맞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오버스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차를 그렇게 급하게 몰아본 적은 없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고 그 리튬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 나라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볼리비아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제가 또 저한테 돌을 던지실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배터리에 관한 이 새로운 기술 개발 이거는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언급도 해주셨지만 저도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5년 전 그 이전부터도 30분만 충전하면 서울 부산 왕복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에 쓸 때는 충전 시간이 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개발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면 한 번 두 번 그런 충전은 되는데 그렇게 급속 충전을 하면 빠르게 망가진대요 배터리가 아 그걸 뚫고 빨리빨리 하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이해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기름 탱크에다가 연료를 채워놓는 거는 물리적으로 채워놓는 거잖아요 빈 탱크에다가 그냥 콸콸콸 만땅이라고 그러면 채워놓는 건데 네 이 전기차를 충전 전기를 충전시킨다는 건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밥을 한 끼 정도는 막 허겁지겁 급하게 짜장면 비벼 가지고 세 젓가락에 다 먹을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먹다 보면 소화불량이 걸리겠죠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얘기를 한 10분 15분 가까이 했는데 나는 오늘 볼리비아 지구본용 선지를 다 까먹었어 자 이제 볼리비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난 배터리 주제로 아니 실제로 신과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볼리... 볼리비아입니다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핑계가 주어진 거죠 이제 리튬이라는 어쨌든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상식들을 많이 얻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볼리비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볼리비아로 가죠 그래서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원주민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 페루하고 아마 여기가 높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 나라 헌법이 되게 신기하다 뭐 자연권 원주민 공용어가 수십 개씩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전통 안데스 문화와 근대성이 같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리비아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많이 보셔요 주름치마 약간 통통한 체형의 아줌마분들이 화려한 색깔의 주름치마 토해라라고 그 다음에 모자 모자를 쓴다는 것은 여성분들 중절모 같은 스타일의 모자를 쓴다는 것은 기혼자라는 것 난 결혼했어 라고 하는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속 의상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런 민속 의상을 많이 입고 다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높다라는 정체성이 있다 네 정체성이 이제 있는 나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나라도 꽤 인디오들을 이제 박해하고 대접을 못 받다가 2006년에 지금은 이제 사퇴한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이 양반이 원주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원주민 권익 향상이라든지 이런 사회 진출이 이제 되게 확대가 된 그런 나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미라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진 않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백인 국가고요 이런 이제 볼리비아나 페루 이런 국가들은 원주민 비율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런 국가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우리와 좀 비슷한 풍습도 있어요 제사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물론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제사 지내는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11월 1일 하루만? 네 하루 멕시코도 이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다른 나라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렇게 우리처럼 제사 지내는 그렇지는 않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상을 모시는 날 그냥 하루 정해가지고 그냥 내 조상, 내 때 조상과 가리지 않고 그냥 조상을 기리는 날 이제 있는데 이런 표지 없는 친구들 맞나? 우리나라 고실에 이제 술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술도 뿌리고 네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문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라는 게 네 얼마나 비글로벌한 핵심식이에요 또 그러고 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통 그 약초 뭐 쓰는 그러니까 우리 또 약간 마법사 주술사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의사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전통 약재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을 주고 네 기도도 해 주고 네 우리 뭐 점 아 뭐 요즘에 내가 계속 점사리가 뒤숭숭해요 그러면은 가끔 이제 굿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염소피도 이마에다 좀 칠해 주고 네 뭐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사실은 이제 그 전통의학 같은 경우를 이 나라는 그 80년대 아 까지 불법화했어요 원래 전통의학이라는 것을 그거는 이제 미신이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하다가 네 이제 84년인가 89년인가에 이제 합법화를 시켰는데 실제로는 이제 법사 뒤에 법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아무데도 써먹지 못하다가 야매로 이제 몰래 몰래 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 신헌법에 이제 어떤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식을 존중한다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자격을 획득한 거죠 이걸 이제 치료행위로 인정해주는다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죠 효과가 있나 보죠 뭐 어떻든 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구탄담서부터 아 이제 잠도 잘 오고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쪽도 뭐 천연 허브 같은 걸로 네 이렇게 상처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합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구타고 뭐 심령술사가 뭐 하는 거를 뭐 합법화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역할이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칼라와야라고 그래가지고 네 말 그대로 약초치료사 약초를 가지고 집을 내거나 어떤지 뭐 연기를 내서 이제 마시게 한다든지 약초치료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쿠마우타라고 그래가지고 주술사 우리 따지는 무당이에요 무당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트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점술사 점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음 뭐 어떻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떤 전통의학의 어떤 한 범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볼리비아는 그 우리 남미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남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 그 리우나 이런 데서 하는 카니발 카니발이잖아요 네 남미에 3대 카니발이 있습니다 브라질 이제 리우 카니발이 있고 그 다음에 페루에 이제 쿠스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분들이 제일 그 아슬아슬하게 있고 나오시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리우를 따라갈 곳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가 세계 강하게 녹아있는 것은 이제 페루의 인카 옛날 수도 있는 쿠스코의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볼리비아의 이제 오르로 축제가 있어요 오르로 네 오르로라고 하는데 이제 2월에서 3월에 걸쳐가지고 이제 축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 축제는 이제 그 약간 태국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 물 막 아 그렇죠 네 물 계속 뿌리는 거 네 물 계속 뿌리고 하는 것처럼 아 물 속 뭐 어쩌고 축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민소개술을 통해 가지고 퍼레이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가장 행렬이죠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데 뭐 디아블라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와 산미겔 그러니까 미카엘 대천사가 이제 서로 싸우는 어떤 이런 걸 형상화시켜가지고 여기 그 볼리비아 이쪽 가면 또 그 알파카 네 그런 애들이 또 꽤 비싼 그렇죠 알파카 이제 그 천연 염색 해가지고 네 이게 동물 이름이죠 동물 그렇죠 알파카 네 알파카가 동물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알파카가 이제 나 오늘 저녁은 알파카 고기 먹었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축화된 낙타과 동물인데 양털보다도 한 7배 정도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무게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온성이 매우 좋은 거죠 되게 가볍고 네 그래서 이제 색감도 염색도 잘 먹고요 보면은 음 음 그래서 이놈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 보면은 가끔 침을 뱉어요 아 아 아 짜증나겠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밖으로 이런 유튜브 보고 한 번씩 기분이 좀 묘하겠다 기분이 좀 묘하겠죠 이제 보면은 걔한테 침 맞으면서 침 뱉는 눈물 처음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는 이제 뭐 와인도 꽤 유명한 편이기도 하고 볼리비아 와인이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보면은 뭐 유명한데 이게 내륙 국가다 보니까 산업화하는데 좀 제한이 있다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유명합니다 보면은 음 여기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오가니 우리 이제 제일 좋은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오가니 숲에서 커피를 키워요 오 그러면 이제 어 커피는 커피 밭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원래 전통적인 커피 재배 방식은 위에 그늘을 씌워주는 아 위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인삼처럼 큰 나무들이 있고 아 나무들이 네 그 밑에서 이제 커피를 키우는 거예요 아 커피는 작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위에서 그늘을 적당히 씌워주니까 어 수분 증발도 이제 막아주고 음 그 다음에 원도차도 좀 많아주고 특히 이제 잡초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니까 네 좋죠 어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놈하고 이제 마오가니 나무하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들이 자꾸 키가 크는 게 안 좋아요 따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괜히 이제 그 가지 커지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열매를 많이 넣는데 좋아야 되니까 자꾸 가지도 쳐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브라질이나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제 대형 커피 농장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커피만 쫙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량은 늘어나는데 토양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비료도 많이 쳐야 되고 지력이 떨어지고 지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볼리비아 커피는 상당히 독특한 향 어 이런 것들이 유명하긴 한데 이제 다른 인접한 다른 뭐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하면 생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체 지형이 가팔라 가지고 이게 일일이 사람이 다 따서 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당연히 나는 게 있어요 운조 커피라고 네 여러분 운조 커피를 선택하시면요 아주 맛좋은 커피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가 우리나라에 좀 이제 유명해졌던 이것 중에 하나가 어 수도인 라파즈에 이제 보면은 케이블카가 다녀 케이블카가 저기 유람용 케이블카가 아니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다닌다 이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났었죠 보면은 아 산에서 산으로?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 언덕에서 밑으로 이제 시가지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차로 올라갈 일이 너무 힘들고 도로 내기도 힘들고 음 걸어 내려오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출퇴근을 그럼 그거 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텔레페피코라고 해가지고 네 케이블카에요 케이블카 그래서 이제 2014년 5월부터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한거죠 보면은 그래서 3개 노선에 역도 있어요 11개 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 케이블카가 우리는 그냥 한 포인트 갔다가 오지만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버릇 있는 거 아니야? 10번 케이블카 그런 이미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꽤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한테 소중한 이제 그런 경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어디죠?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 앞에 무슨 섬입니까? 그 저기 카프리 카프리 섬 네 거기도 보면은 이런 케이블카들이 있죠 이제 보면은 주민들도 타고 다니고 이제 보면은 아 너무 경사가 급하니까 사실은 제일 가로질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죠 그게 그거는 관광객용인 줄 알았더니 주민들도 이용하는군요 네네 사실 급경사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 보면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제 에스칼레이터 이런 걸 놓쳐요 이제 보면은 스위스가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근본적인 해결이 이제 케이블카드죠 이제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 볼리비아는 어쨌거나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동 사망률도 뭐 80명 선에서 그러니까 1000명당 80명 선에서 39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전체 인구의 78% 수준에서 이제 한 90%까지 이제 올라가고 네 문맥률도 한 12%에서 4%까지 낮아지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주민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면서 많이 가고요 일단은 또 재밌는 게 의외로 교육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아 근데 의무교육인데 학교를 안 가요 그게 의무교육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웃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동노동 그러니까 만 5세부터 17세까지 아동노동 비율이 이제 한 25% 가까이 아휴 뭘 시켜요? 농업도 그러니까 농업 주로 이제 농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빨리 돈을 벌어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그게 상당히 이제 고민이라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중심제 네 임기 5년입니다 보면은 임기 5년인데 보통 그러면 이제 결선투표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두 편을 뽑잖아요 여기는 국민들은 한 번만 뽑아요 첫 번째 자 후보들이 다섯 명이 나왔다 열 명이 나왔다 그러면 뽑습니다 그럼 상위 1, 2위를 한 번 더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에서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이제 과반이 넘으면 과반이 넘으면 그걸로 인정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안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결선투표는 누구냐면은 상하원에서 뽑아요 국회의원들이 뽑아요 야 그것도 독특하다 예 상당히 독특하죠 이제 보면은 아마 전체 국민들한테 그걸 똑같이 다 한 번 하는 게 워낙 힘든 일이 나서 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뽑으면 사실은 또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상하원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누구 편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죠 다수당에 과반수 못 넘으면 다수당이 이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당 프리미엄이 있는 거네 확실히 있는 거네 2등 안에만 들면 내가 되는 거네 약간 독재를 독재를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요 러닝메이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혹시나 유고 상황이 생기면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이런 식으로 정해놨고요 의회는 제가 이제 지구본연구소를 하면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외국인, 제외국민 투표를 할 때 외국인 있는 아메리카 대륙 대표 이런 분 한 번 뽑아보면 참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양원제입니다 상하원 5년씩 여기도 5년인데 상원은 36분인데 9개 주에서 4명씩 뽑습니다 1, 2, 3, 4등 나오는 거고 하원이 이제 보면 130명인데 지역에서 63 그다음에 비례가 60 그럼 합해서 이제 123이니까 7이 남는데 7은 별도로 원주민쿼터와 농민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서 대표를 뽑는 거죠 이제 보면은 별도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있는데 별도로 이걸 아우르는 국회의장이 따로 있어요 상원의장이 있고 하원의장도 있는데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이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따로 있고 또 따로 있고 그 밑에 상원의장이 따로 있고 하원의장이 있는데 국회의장은 부통령이 이제 겸하고 있어요 겸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은 이법부를 그러니까 이법부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소하네 대통령 밑에 부통령인데 부통령이 입법부 수장이라며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의장은 이제 부통령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은 그럼 권한이 뭐냐 형식상만 있는 거예요 입법부 대표하는 근데 이제 뭔가 결정을 할 때 동수가 나왔을 때만 캐스팅보드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제약을 해놨고요 사법부가 되게 재밌어요 사법부는 대부분 뻔한데 이 나라는 좀 재밌어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대법원 이렇게 따지면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다 투표로 뽑아요 국민투표로 판사들을요? 네, 판사들을 대법원 판사는 여러 명일 텐데 우리나라처럼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우리 재판관 재판관들을 국민투표로 뽑는 거죠 국민이 직접 그래가지고 대법원 18명인데 대법관은 9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혹시나 뭔가 일이 생길까봐 예비로 9명을 더 뽑아놓습니다 한 세트를 더 갖춰놓는데 그러면 아까 의회할 때 9개 주라고 그랬잖아요 한 주에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우리 주를 대표하는 대법관은 A 우리도 따지면 경상남도 대법관 그 다음에 충청북도 대법관 이렇게 한 분씩 있는 거죠 이것도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요? 정당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사람 보고 뽑는 거군요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길죠 법관 중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도 7분인데 예비 7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우리도 이렇게 뽑으면 그동안 그분이 했던 판결들 중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다시 올라와서 그렇죠 좀 진보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도 우리 손으로 뽑는데 대법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국민이 선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반반씩이라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든지 기존의 법조계에서 임명하시는 분 한 절반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가시는 분 한 3분의 1 국민이 직접 뽑는 일종 수준은 한 번 해볼 만한 그런데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게 뭔가 법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기를 위한 판결을 자꾸 한다든지 그래서 좀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있죠 그런데 미국도 생각해보면 검찰 주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다 투표를 뽑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주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한테 권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새로운 신헌법을 보고 있으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은 자기네나 말로 하면은 이제 다국민헌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각 주, 지역, 원주민의 자율과 자치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어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각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주라든지 원주민 부족 어 이런 단위가 국가와 공동으로 국가 권력과 공동으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의 그 언어도 다 공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음 그래서 뭐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사회운동 세력 그 다음에 원주민 대표 이런 분들도 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원주민 대표를 별도로 이제 선거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009년 신헌법을 보면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은 이 지구라는 이제 어머니 네 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줘요 보면 지구의 생존 권리를 보장한다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 뭐 이런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을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권이 있듯이 네 자연에는 자연권이 있고 네 인권과 자연권은 서로가 존중을 해가면서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음 라는 거죠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더어스를 이제 우리는 잘 받들어 모시고 어 그걸 괴롭히면 안 된다 괴롭혀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번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거 헌법에 보장하는 나라도 참 진짜 독특하긴 하네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걸 웃고 넘어가면 되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인데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동물권 음 이런 것들을 되게 존중하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축을 키울 때도 가축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챙기도록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제 동물보호법에 보면 다 있고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되게 못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자기네들의 가치관을 헌법에다가 네 잘 녹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보통 환경 많이 생각하는 나라들 북유럽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볼리비아 같은 데가 상당히 이걸 헌법에까지 보장하는 것 급진적으로 물론 이제 이걸 잘 뜯어보면 권력구조가 이제 좀 편중되고 장난치기 좋게 만들어놨다 이제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면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헌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사회가 있는 가치관을 이제 잘 녹여낸 이제 그런 동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헌법을 그래서 실제로 이런 헌법이 나왔던 것은 원주민 투쟁의 결과에요 52년까지는 원주민은 국가운영에서 배제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원주민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요 높은데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2년에 결국은 이제 혁명이 발생을 해서 이제 사실 볼리비아가 되게 독특합니다 그 당시부터 이제 광산을 국유화하고 네 군대를 해산하고 민병대로 대체를 해버리고 왜냐면 이제 그 군대라는 게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네 민병대는 뭐예요 그럼? 민병대는 다 총 나눠주는 거죠 이제 다 전 국민한테? 그렇죠 미리트맨이죠 미리트맨 아 특별하게 미국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꽤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면 집집마다 총 들고 나와서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총을 다 벽에 걸어놓고 다시 농사지로 간다 이게 이제 민병대죠 이제 보면 상비군이 없는 예 이제 그런 구조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군대가 이제 다시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94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52년 혁명을 일으켰지만 혁명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실 원주민 권리는 제대로 보장이 안 돼 가지고 꾸준히 투쟁을 하다가 이제 94년에 한 번 원주민 권한이 더 강화됐고 네 결국은 이제 2000년대부터 더 원주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위 활동들이나 저항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력을 넓혀 갖고 그 결과가 이제 2009년에 신헌법으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헌법이다 뭐 좀 이상한 얘네들 좀 이상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은 너무 좋은 말 다 해놓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집어넣어야 될 어떤 그 가치가 뭔가 좀 독특하더라도 네 가치가 좀 있더라도 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는 거죠 국민들이 합의하면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헌법이라는 것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이러는 거 아름다운 가치들만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넣어놨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이제 제대로 헌법에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꽤 잘 만든 헌법이거든요 잠이 안 올 때 헌법을 읽고 정말 다 늘어놓으니까 서로 충돌하잖아 뭐 충돌할 수도 있지만 야 이런 것도 헌법에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리비아는 상당히 재밌는 나라 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볼리비아 얘기가 아마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네 생각보다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볼리비아의 못다한 이야기를 네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전쟁에서 진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진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아 칠레하고 싸우고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맨날 주어 터져 주어 터져서 이제 땅도 뺏기고 이제 원래 바다로도 못 나가고 바다로도 못 나가고 네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다 태평양을 뺏기고 나니까 또 대서양으로 나가려고 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참 여의치않은 네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네 볼리비아 3부에서 한번 우리 박사님께 다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국민들은 우리 저 이거 알까 최병영 박사님 오늘 이렇게 볼리비아에 대해서 한 5천만명을 대상으로 갑자기 유명해진 거일텐데 명예시민증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볼리비아에서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볼리비아 그렇게 따지면 벌써 몇 나라가 들었겠죠 아프리카 때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여튼 오늘 볼리비아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또 해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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